이걸 줘야 모자 몰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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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내 생각이 딱 맞았어, 처음 생각한 대로. 저만 믿으세요. 오케이, 오케이. 여기에 벌파를 넣고 밀가루를 넣어서. 양파는 안 넣으세요? 아니야, 아니야. 우리 전인권 학생. 왠지 감이 맞는 것 같나요? 네, 맞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가 맞아요. 자,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자, 우리 끝났어요. 아까 소리에서 찍어줘요, 이거. 다른 거, 이거. 이걸로 이걸 찍어서 이렇게 끼워온다, 이거야. 이건 뭐예요, 땅콩버터예요? 땅콩버터예요? 땅콩버터를 만드셨네. 이렇게 해서 구워 이제. 제가, 제가 하겠습니다. 응. 오호. 이거를 넣고, 전 이걸 갖다가 오정쩡쩡 썰어. 네. 오정쩡쩡. 오정쩡쩡? 그게 무슨 뜻인데요? 그러니까 한 3mm 정도로. 아. 이렇게 해서 넣는다, 이거. 그렇지, 그거라도 그렇게 해야지. 네.